어머 꿈이야, 이게 뭐야? 간단한 마법이야 정말? 나한테도 비밀을 알려줄 수 있을까? 당연히 안되지 너무해, 나 삐졌어 장난이야, 알려줄게 좋아 여기 기름이 가득 찬 비커가 있어 이제 시험관을 천천히 비커 속에 넣어보자 내가 넣어볼게 우와, 사라진다, 사라져 난 비밀을 알 것 같은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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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야, 물만 있으면 조금 더 재미있는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빨리해보자, 레츠고 짜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 어? 둘로 나뉘어져? 1과 2분의 1? 자, 이번엔 물과 기름이 채워진 비커에 시험관을 넣어볼게 얼른 해보자! 우아, 물이 있는 부분만 시험관이 보이네 꿈이야, 오늘 덕분에 정말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어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즐거운 실험을 준비해보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호미, 너 또 식용유 가져갔니? 헉!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